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행어 무료증정 이벤트 참가 방법을 영상 중간중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카고박스 개수대는 50개 한정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아는 이성과 끊임없는 감성으로 창작도구를 모아놓은 공간 위스커버리 우리의 발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위스커버리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완제품으로 다이소에서 판매중인 카고박스를 활용하여 제작되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의 손재주만 있다면 시청자분들도 제작해볼 수 있도록 제작방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위스커버리 채널 구독해두었다가 가성비좋은 나만의 개수대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번 카고박스 자체를 청수통 오수통으로 사용하는 개수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카고박스 내부에 튼튼하고 밀폐력이 뛰어난 별도의 청수통 오수통을 제작하여 물이 있는 상태로 이동해도 넘치지 않도록 차박에 특화되어 제작된 것이 특징인데요 냄새 걱정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 바다른 활용으로 해온단을 시작해보자 안전한 건 frontline 서울시에서는 크로 배경 레전드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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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배경 키 풀세트 구성에서도 놓치지 않은 효율적인 수납 방식과 보관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떠날 수 있게 만들어 주네요 물과 불, 테이블까지 제공하는 올인원 시스템으로 합리적인 캠핑 라이프를 구축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넣지 않듯하니까 뜬금에 식물을 넣어서 넓은 게 다짐을 넣어줍니다 이 수치의 스타들은 이거 다짐을 넣어줍니다 이제 후추를 넣고 잘랐어요 이제 생크림을 넣어 줄게 열흙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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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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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